영상을 업로드했다 나의 인생 낙 중 하나는 영상을 올리고 곰팡이 분들의 댓글을 보며 힐링하는 것이다 잠시만 이 댓글은 뭐지? 지렁이 잡아서 토룡탕 남김없이 먹어보자 467일째 작성 중 최초 작성일이 21년 12월 22일? 미친 사람 아니야 무슨 1년 반에 이 댓글만 썼다고 에이 다른 댓글도 썼겠지 2년 반에 이 댓글만 썼다 이거 완전 노라이 랭키 아니야 아플라보다 더한 리발 낙놈을 랭키 중에 차다가 해리포터 외치면서 날랠이 겁나게 침 미친 탑브레이더 보고 잠꽃대로 고슈 외치고 저서 우석사 엉엉 철고 있는 랭키를 봤네 이거 완전 노라이 랭키네 너무 먹을 때까지 쓴다 내가 아 그래도 이렇게 댓글 오랜 써주셨는데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고 잠깐만 이분이랑 같이 한번 먹어볼까?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혹시 그 앵그리덕님 맞으신가요? 어 실례지만 누구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그 헌더팡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악플로하니 악플로와 대화를 하는 거 참 처음인데 아 전화를 주시네요 아 네 그럼요 그 혹시 메일로 같이 드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같이 먹자고요? 네 그럼요 네 그래야죠 그러면 제가 내일 문자로 장소랑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때리는 거나 막 그러진 않죠? 싸움 잘 하시나요? 아니 저 못해요 찐따예요 저도 찐따라서 찐따귀를 지렁이나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린 만나기로 했다 아 이쪽으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계시냐 이거 어 저분이신가? 드디어 그가 오고 있다 1년 반 동안 토룡탕으로 괴롭힌 그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잘 한번요 토룡탕님 만나서 마스크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 예 오오 너무 잘생기셨네요 아니 이렇게 멀끔하신 분이 그렇게 악플을 쓰실 줄이야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악플로 된 앵그리덕입니다 그런 댓글을 쓰시게 된 계기나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니 군소 같은 거 드시다가 요즘에는 너무 좋은 것만 드시더라고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많이 나태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냥 계속 쓰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처음에는 저희 와이프가 헌터팡님 찐팬이에요 아 근데 우엑우엑 하시는 거 그 부분을 너무 좋아해서 와이프가 한번 이제 써보자 와이프가 이제 썼는데 아 토룡탕님이 아니라 원래는 와이프가 먼저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 이거 되게 재밌네 해가지고 저도 이제 쓰게 된 거죠 우와 이거 충격이야 우선 형수님이 팬이라니까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이제 아기도 낳은 지 얼마 안 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육아를 탈출하려고 여기 빨리 오고 싶으셨다고 그쵸 저한테는 이렇게 놀러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옆에서 이제 토룡탕을 먹는지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 이게 사실 형수님 같이 오셨어야 되네 그러고 싶었는데 육아를 해야 될까 아이고 애기 좀 크면은 같이 오세요 애기도 토룡탕을 먹을 수 있... 자 여러분 그리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모래현상입니다 진짜 처음 봤고 처음 이렇게 연락드려가지고 했는데 너무 흔쾌히 응대해 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토룡탕을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죠 근데 그걸 저한테 그렇게... 하하하하하하하 자 그래서 오늘 토룡탕을 먹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지렁이를 잡아야 되잖아요 자 근데 토룡탕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 지렁이가 일반 말지렁이 아니면 청지렁이 요런 게 아니라 붉은 줄 지렁이라는 종류로만 해야 되는 게 토룡탕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류로 하면은 복통 일으키고 막 그럴 수가 있대요 오... 그래서 붉은 줄 지렁이 제가 포인트를 하나 알아놨거든요 가시죠 이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네... 근데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하하하하하하하 이쪽입니다 이쪽 근데 제가 성함을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토룡탕님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토룡탕보다는... 하하하하하하 농담이고 성함은 좀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38살 지금은 애아빠인 함진성이라고 합니다 토룡탕을 같이 먹으려고 지금 포인트에 도착을 했거든요 자 여기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준비물이 있어요 장갑을 껴주시고요 하하하하하하 그러게 왜 댓글을 하셨어요 형순이 원망하세요 하하하하하하 오늘 여기에 가득 채워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지렁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습한 곳에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바닥이 말라 있잖아요 근데 안에 이렇게 파잖아요 그럼 이렇게 습한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벗들어 봤을 때 지렁이가 없을 수 있는데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좀 낙연 많잖아요 여기 밑에 습할 거예요 여기 한번 파보시겠어요 근데 여기 지렁이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뒤져보세요 아 없었으면 좋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오케이 제가 포인트 받았다 했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붉은 줄 지렁입니다 오늘 함진성님이 먹을 아주 맛있는 일용할 양식이죠 하하하하 아 잠깐 나 혼자 먹어요? 같이 먹죠 아 그럼요 어디 한번 죽어보자 하하하하 여기 또 있네 또 있네 어디요 어디요 오 잘 잡으시네요 우와 여기 널려 있네 형씨 왜 이렇게 많아 이거 하하하하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야야야야야야 아휴 숭숭 아휴 숭숭하네요 입에 들어간 뱃속에서 빨딹빨딹 녹았어요 하하 여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육아나 할 걸 그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도 육아 안 한다고 저랑 카톡을 할 때 어떤 카톡을 하시냐면 빨리 육아 탈출하고 싶어요 빨리 오고 싶어요 이랬는데 지금 오 너무 많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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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 한번 싹쓸이 해볼게요 포인트 잘 찾아놨죠? 하하하하 잘 찾았네요 하하하하 뭐 나만 먹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저만 먹는 게 맞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와이프도 왜 이런 댓글을 써가지고 하하하하 아니 진짜 형수님이 썼다는 거 듣고 충격 먹었어요 형수님 진짜 뵙고 싶네요 형수님 이런 거 잘 드시나요? 아니요 우리 와이프 이런 거 못 먹어요 한번 데리고 오시죠 한번 진짜 데리고 와야 되겠고 하하하하 근데 두 분 중에 그러면 댓글을 번갈아 가면서 쓰셨다는 건데 네 결국엔 누가 더 많이 쓰셨어요? 제가 더 많이 썼죠 드셔야죠 그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왜 계속 나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들 악플 달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게 악플이 아니라 저는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심지어 되게 유명하셨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더라고요 그 댓글을 곰팡이 분들이라면 그 댓글을 다 알 거예요 아 이게 항상 그 영상이 7시에 올라오잖아요 네 저희 와이프가 59분에 알람을 켠 다음에 여보 7시에 영상 올라오니까 댓글 써 하하하하 습관이 돼 있는 거야 매주 수요일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이제는 몸에 아예 배가지고 하하하하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적었는데 진짜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내가 진짜 거의 이거는 식사 수준으로 저를 괴롭히셨네요 근데 너무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다는 게 그래도 그러면서 영상을 계속 봐주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혹시 유튜브 하시게 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토룡탕보다 더 한 걸로 도배해 드릴게요 절대 유튜브 안 합니다 여러분 하하하하하하 우와 다 지렁입니다 다 지렁이 비위는 어떠세요? 매우 안 좋아요 너무 좋네요 진짜 큰일 났어요 진짜로 저는 같이 토해 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함진성님 네? 아 네네네네 하하하하 사실 여기는 지렁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거 제가 사서 뿌려둔 거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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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들고 패려는 거 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 또 멀리서 오시는데 차마 컨텐츠를 실패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 붉은지 지렁이를 찾으려고 돌아다녀 보니까 말지렁이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그거를 먹으면 아프면 안 되잖아요 일단 지금 애기 아빠가 한데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그거 좀 내려놓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하하하 그래가지고 구매를 해서 여기다가 묻어둔 겁니다 그래도 건강하고 아주 럭력에 좋은 그런 거를 저희 둘이 추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고맙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는 건강식이더라고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약방에 가서 약재를 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성님이 평소에 허하다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 나 정력 좋은데? 난 럭력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도 약방에 가서 약재 파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약재를 조금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쩐지 여기 지렁이가 왜 이렇게 많나 했어 내가 하하하하 자 여러분 같이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라삭라삭 하실 수 있나요? 라삭라삭 하하하하 전화로 저한테 막 그러시더라고요 추배름 라삭라삭 이런 거 다 시킬 거잖아요 저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나요? 라삭라삭은 내가 가능한데 추배름은 요즘 그 장인어른 그 컨셉 하하하하 그걸 어떻게 사람이 이따가 다 하시게 될 겁니다 가시죠 여러분 이제 약재 사러 왔거든요 편하게 이제 뭐 마음에 드신 약재 같은 거 좀 골라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그 토룡탕 해먹을 때 들어가는 약재 뭐가 좀 좋을까요? 토룡탕에 지렁이만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걸 먹어요? 네 그걸 못 먹는 거죠? 아 몰라요 먹으면 되겠지 하하하하 지렁이 우린 물을 먹는 거잖아요? 지렁이를 씹어먹는 게 아니라 우린 물이든 씹어먹든 하하하하 매한가지긴 한데 저 그래서 냄새 안 나게 페르소란에 좀 산단기 이런 거 산단기 그러면 이 맛이 나겠죠? 맛이 근데 이 맛이 나면 안 되는데 지렁이 맛이 나야 되는데 지렁이 맛이 나야 되는데 지렁이 맛이 나야 되는데 아니 지렁이 맛이 나야 되는데 그럼 지렁이 맛이 좀 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너무 세지 않은 거 여기가 헛게 또 지렁이가 찾아보니까 찬성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찬성질이라고요? 이건 나오면 돼요 생각? 이건 따뜻하게 또 올게요 모토 좋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환자가 됐네요 저희 좀 맘의 준비를 이제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게 뭐였는지 아세요? 지렁이 맛이 안 난다고 하셨을 때 그 지렁이 맛을 그래도 느낀다고 느껴야지 아니 내가 이거 때문에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만 참는 게 아니잖아 구독자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 처음 들어 보이는데 개쓰레기로만 왔습니다 농담이에요 아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붉은 줄 지렁이와 약재들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흙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깨끗하게 씻어줘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 호스가 있습니다 호스를 대어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워터 약잘 자 그래서 이거를 자 저기 내려가서 바로 한번 씻어볼게요 그거 한번 돌려주세요 아 이거 하기 전에 그거 해야 되는구나 워터 약잘 최악이다 최악 느낌이 어떤가요? 아 녹물록 같아요 반성하게 되네 이 토룡탕이 건강에 진짜 좋대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육아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고 저도 이제 육아를 해야 되니까 긍정적으로 딱 생각하면 우리 쭈빵이 2세를 위해서 벌써요? 이거 먹고 이제 쭈빵이 2세 나온다 이제 와 이거 이물질이 끝없이 나와요 끝없이 근데 이거 진짜 먹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많이 먹었대요 토룡탕을 토룡탕이 건강에 안 좋은 게 하나 없어가지고 하나 안 좋은 거라고 치면 찬성질이기 때문에 찬성질과 안 맞는 사람들 빼고는 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사실 여러분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토룡탕으로 먹기에는 소량입니다 소량 이물질이 계속 나오는데요 내가 왜 그랬지? 예전에 우마님 영상 봤을 때는 해감하듯이 좀 두고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 그냥 먹어요? 네 왜? 제가 그거를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 양아치 사실 이 녀석을 먹으려면 얘네들이 배설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해감을 한번 하고 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해감을 24시간 정도 해줘야 돼요 근데 죄송한데 제가 내일 산부인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속성으로 배설물까지 싹 다 오려가지고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세상에 댓글 좋게 쓰세요 여러분 아니면 여기 와서 지렁이 씻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저처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게 뭐냐면요 요 소주를 부어줘야 분비물들이 걸러진다고 해요 잠깐만 잠깐만 제가 이거 발로 한번 잡을게요 이거 발로 뚜껑 따는 거요? 아니 자신 있어요 이거 하실 수 있어요? 구독자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어 알겠습니다 이거는 신발을 벗고 차야 돼요 왜요? 이게 깨질 수가 있잖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빠져있을게요 하나 둘 뭐 하시는 거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발이에요 손이에요? 발 손으로 깠으면 자 이렇게 이를 버eri 어르신들 잘 못쓰시면 괜찮은데요 우와 진짜 개혁하다 이거 왜 먹지? 워터야 번호 오시고 이 뚝배기를 준비했습니다 뚝배기 올라가시고 자 그리고 불퀴드에 FIRE 해주실 수 있나요? 그것도 해야돼요? 제가 불퀴드니까 화면 보시고 FIR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눈을 뒤집어야 돼요 준비되셨나요? 어 엄마 하나 둘 셋 FIRE 자 이렇게 불을 지피고 이 녀석을 통째로 먹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 거름방을 가졌습니다 이 거름방에다가 이제 지렁이 약재를 넣고 아니 잠깐만 잠깐만 웬만하면 우리 지렁이 그냥 통으로 넣어줘 네? 통으로 넣어줘? 아니 이거 네이버나 이런 데 봐도 다 그냥 넣어서 아니 괜찮아 어차피 걸러서 먹으면 되지 알겠습니다 네 한 번까지 가보자 가보시죠? 가보시죠? 왜 이런 분이 오셨어? 자 그러면은 구독자분 말대로 빼지 않고 넣겠습니다 자 들어가라 와우 SHIT FIRE 자 그리고 요 사온 약재들 있죠? 요것도 다 같이 넣고 마지막에 먹을 때 걸러볼게요 아 잠깐 약재도 제가 넣을게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때 이거 한 줌씩만 넣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다음 네? 아니요 이거는 아니에요 괜찮아 끝까지 가보자고 아니 아니 죄송해요 내가 너무 흥분해서 요정도 일부러 지금 살려 놓으신 거잖아요 이 정도? 자 요정도 넣읍시다 자 그리고 참고로 요 지렁이탕은 있잖아요 30분 이상 끓이면은 이 지렁의 텁텁함이 나온대요 그래서 너무 맛이 없기 때문에 30분 안으로 딱 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효능에도 굉장히 좋대요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한 40분 끓여버릴까? 그쵸 여기 녹아버려라 40분 고? 아니 아니 그냥 30분 갈게요 어 딱 30분? 알겠습니다 딱 30분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담아버려 지금 앉아서 로갈이나 까시죠? 지금 한 30분 남았는데 지금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셨대요? 한 140일? 네 이제 140일 됐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 형수님이랑 되게 저도 통화를 했었는데 엄청 사이가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사랑꾼 느낌이라서 어떻게 만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와이프랑 저랑은 게임에서 만났어요 온라인 게임이요? 네 게임에서 얼굴 안 보인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딱 이랬어 아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루츠가 3cm래 이 새끼 뭐하는 새끼인가 이거 그러면서 내가 야 너 그만해라 나는 그런 거 싫어한다 근데 계속 약올리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현피를 갔어요 네? 진짜요? 네 진짜 찾아가 보고 싶어가지고 와 진짜 현피를 가는구나 현피를 갔어요 현피를 갔는데 지금의 우리 와이프인 거죠? 아니 현피를 갔는데 어떻게 와이프가 됐나요? 우리 와이프가 알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운동을 했었는데 와이프도 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같이 이제 대회를 나가면 거기서 이제 저를 다 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렇게 장난을 친 거였는데 알고 계셨구나 네 근데 저는 몰랐던 거죠 딱 그런 상황에서 찾아갔는데 와이프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 진짜 드라마다 근데 좀 이상한 드라마긴 한데 게임에서 루츠 3cm 욕을 먹고 현비를 들어갔는데 첫눈에 반했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다 봤잖아요 씩씩거리면서 이게 봤는데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그때 그 반응은 어떠셨나요? 화를 계속 내셨나요? 아니면은 어 이렇게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거? 그랬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저한테 페레로 로셰 있잖아요 초콜릿 같은 거 비싼 것 중에 고디바라는 초콜릿이 있어요 되게 비싼 거 그거를 저한테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날 현필 들어왔을 때 저한테는 먹을 거 준 사람이 제일 착한 사람이거든 저도 그러네요 지금 지렁이 이 친구가 이런 면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알고 지내다가 이제 게임상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대화하고 이제 너 앞으로 나한테 그러지 마라 했는데 또 그러더라고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또 찾아갔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데이트가 된 거야 아 데이트 신청이 로추 3cm라고 하면은 데이트 신청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진짜 특이하게 만나셨다 근데 네 앞으로 무슨 댓글을 쓰실 건가요? 여기서는 얘기 안 해요 근데 먹어보고 나서 제가 확실한 걸로 더 쓸 테니까 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다음에 같이 먹어볼 거를 네 또 1일차라고 해가지고 적어주세요 제가 고정을 할게요 그게 좀 더 쌓여야 이제 저한테 또 지금처럼 지금 400 며칠째 쓰셨잖아요 자극이 오고 또 이 형님이랑 같이 하나 먹어야겠다 싶으면은 먹고 그 다음에 또 그 영상에다가 이제 댓글을 또 달아주세요 여러분 한 1년 후에나 뵙겠네요 1년 동안 열심히 칼을 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꼭 형수님이랑 아기랑 같이 오세요 아이는 저희 쭈팡이랑 놀면 되고 아우 그쵸 형수님은 지렁이 드셔야죠 자 슬슬 이제 한번 보실까요 아 예 가시차 자 여러분 이렇게 토룡탕이 완성됐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타라라 으으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번 거름방에 걸러준 다음에 국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턴었 TBRA 으아 털렛 으아 씨 지렁이가 다 말랐어요 우와 마른 지렁이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토룡탕이 완성됐습니다 바로 한 번 추배로 해볼게요 진짜 색깔이 상만이 똥 갈아나온 색깔이에요 우와 이게 뭐야 가위가위보 가위바위보 남자는 삼세판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패턴이 너무 단순하세요 가위바위보 주셔보세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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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도망가 이리와 이리와 드셔보세요 네 뭐야 뭐 한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좀 식으면 먹으려고 네네네 야 이거 맛있겠네 우와 색깔이 진짜 이거 둥둥 떠 네 이게 거름방에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뭐야 아니 뭔데요 준비를 진짜 많이 했네 여러분 저 다 스키 됐어요 살려주세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알려주세요 어때요 생각량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딱히 역한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한번 드셔보세요 떨린다 왜 이렇게 떠세요 너무 떨려 너무 떨려 이것도 추베릅 그거야 당연하죠 어떻게 하는거죠 제 버전이 있고 장인어른 버전이 있어요 처음에 제 버전으로 했어요 추베릅 음 괜찮은데 괜찮아요 맛있어요 음 괜찮은데 제가 먹을게요 초베르 와 이게 무슨 와 이게 무슨 향이야 진짜 특이하다 이거 뭐라 그래야지 한약 냄새 플러스 뭔가 엄청 텁텁한 냄새가 나요 그런가 괜찮으세요 아니 잘 드시네 아니 첫 맛이 생강향이 좀 강하고 풀고 나서 맛은 조금 짭짤하다 짭짤하다요 음 그냥 조금 짭짤한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생강향이 나고 뒤에 되게 텁텁한 느낌이 많이 나서 진짜 너무 좋아하시네 와 진짜 저는 완전 넣었을 때 괜찮아요 근데 목구멍이랑 혀 뒤쪽으로 갔을 때 뭔가 꿉꿉하고 텁텁한 그게 너무 세요 그런가 괜찮은데 와 아 근데 잘 드신다 잘 드시네 괜찮아 맛은 없는데 괜찮아요 와 저 뒤에 이게 럭력이 좋다고 했잖아요 우리 남자답게 숟가락으로 먹지 말고 들어가지고 한 모금씩 먹죠 좋아요 가위보 세 판 하실래요? 아니 가위보아 이제 안 돼 먼저 먹어요 이제 안 되겠어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먼저 먹어요 그럼 내가 먹을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다 식었어요 바로 먹어볼게요 와 이렇게 앞에서 냄새 맡잖아요 그 꿉꿉함이 더 와요 입술 떴는가 어때요 어 오히려 조금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확 넘기니까 괜찮죠 괜찮은데요 추배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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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배르 하나 둘 셋 추배르 너무 좋은 구독자분 만났습니다 진짜 짜요 짜 짜요? 전 진짜 짠 거 모르겠고 뭔가 여기가 좀 뜨거워지면서 괜찮아요 이렇게 먹으면 괜찮은데 숟가락으로 먹었을 땐 진짜 와 안 되겠더라구요 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옆에서 하니까 블루투스로 오네 아니 괜찮았거든요 근데 통하시려고 하니까 갑자기 숟가락으로 먹던 기억이 생겨가지고 사실 제가 원래 코가 막혔었어요 그래갖고 향을 못 느껴가지고 맛을 몰라왔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확실히 알겠어 한 번 더 해 내가 이거 한 번 더 먹으라고? 다시 추배르 패요? 하나 둘 셋 추배르 손을 발발발떠시네 오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입으로 숨쉬니까 괜찮아요 아니 왜 한 모금만 먹어요 나 두 모금 먹었는데 잠시만요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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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야만은 이게 왜 그래야만은 안 돼 아니야 이 안에 깔려있는게 와 이거 진짜 화구네 지금부터 애키스에요 뭔지 아시죠? 아 지금부터 라고요? 네 지금부터 애키스에요 아 또 먹자고? 다 먹어야죠 아 소리 2세를 만들자 지렁이 비싸요 다 먹었어요 으아ưỡ 셀의 아아라 안 먹었죠? 아냐 안 먹었어 내가 봤어 안 먹었어? 말 좀 걸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게 맛이 어떠냐면 첫 향은 되게 생강향이 진해요 근데 막상 먹어보면 처음에는 그냥 따뜻한 물? 이 정도 생각하다가 끝 맛에 짜면서 비릿한 그 향이 있어요 딱 그거예요 거기서 약간 유발을 하는 것 같아요 확질을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액기에서 해야 되잖아요 지렁이 한 마리씩 딱 한 마리씩만 입에 넣고 엔딩 치시죠 기다리고 계세요 지렁이 먹는 거 아 리롱이까지? 리롱이까지 가야지 아 이런 리브롱 자 여러분 딱 이렇게 딱 두 마리 자 이거 먹고 엔딩 칠 거니까 미리 이제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헌터팡님하고 같이 촬영을 처음 해봤는데 구독자 입장에서 정말 악성 댓글러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애정이 너무 많아서 제가 쓴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먹게 됐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아 씨 쌍 지렁이 냄새 나네 옆에서 촬영하는 거 봤는데 진짜 고생 많아요 이런 것도 모르고 제가 댓글을 이제 그렇게 적었다라는 게 오늘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댓글 진짜 이쁘게 써주시고 악성 댓글 쓰시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영상 댓글에 이거보다 더 심한 거 제가 꼭 쓸 겁니다 무조건 좋아요 눌러주세요 나는 끝까지 간다 자 여러분 제 소감은요 진짜 너무 좋은 분 만나고 이렇게 써주신 게 어찌보면 제 영상을 다 봐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봤을 때 사실 저는 절대 악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분이랑 한번 만나서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못했었어요 못했다가 뭐든 분이 댓글로 같이 먹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을 딱 보고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DM 주세요 했는데 메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됐는데 정말 좋은 인연 만든 거 같고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죠 저희 자 짠 같이 드시죠 하나 둘 셋 추워 하나 둘 셋 추발 하나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